서로 감정이 부닥지고 감정으로 힘을 내고 아무 상관도 없던 삶이 엮어지고 서로 같이 서서 있게 되는구나 저기 한번 가볼까? 그래서 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엉망으로 사니? 왜 저렇게 친하게 구는 걸까? 저게 정말일까? 정말이면 정말 좋겠다 결국은 사람은 감정이고 감정은 너무 쉽고 너무 힘 있고 너무 귀하고 너무 싸구려고 너무 그립다 너무 귀엽게 너무 귀엽다 정말 사람은 감정으로 해 너무 귀엽다 한글자막 by 한효정